쪼물다 쪼물다 거린다는 말이 그거 좋아서 그러지 친구 모델님 복사해서 줘야지 공유정신이 돼야지 그거 안 뽑아준다면 어떡해 자기만 쪼붙으면 어떡해 복사시켜주세요 복사 어떻게 시키는지 진영아님께서 알거에요 아이디 없으면 아이디 만드세요 자기만 쪼붙으면 어떡해 이걸로 들어가면 어 이거 했어요 아니면 그걸 샘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뽑아줄까 그대로 근데 제걸 똑같이 따라하는거 너무 싫은데 어 똑같이 따라하는거 변형을 해 변형을 하려고 자기 아이디를 해가지고 만들어야돼 여기서 화려한 튜링이라고 적혀있는데 그걸 쓰면 되지 않을까? 아니면 친구가 학교 아이디로 들어가서 하나 만들어줘 성민이가 어떻게 생각해 금방 만들잖아 그거는 네 그렇죠 그 소중한 사랑의 정신이 담긴 십자가를 뽑으면서 친구들한테 그걸 안 뽑아준다고 하면 어떡해 뽑아줄게요 어? 고생이 많구만 어 그래요 친하게 뽑으세요 아 그래요? prejudice 확인